23일 오후 3시 25분쯤 제주시 김영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관광객 A씨 등 5명이 조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A씨는 일행 1명과 함께 떠내려가던 중 갯바위에 연결돼 있던 부표를 잡고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뒤늦게 조류에 휩쓸린 3명도 부표를 잡아 먼 바다로 떠내려가진 않았습니다. 당시 제주도 앞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이들 중 경미한 찰과상을 입은 3명을 현장에서 응급처치했습니다.